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4월 2일입니다. 4월의 첫째 날이구요. 3월 한달간 여러분은 매매 잘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번주 그러니까 금요일 미국 휴장 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장이 지금 미국과 관계없이 지금 오늘 출발할 것 같은데요. 일단 동시효과에서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hts 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 모바일로는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간단하게 요약 말씀드리자면요. 자 수렴 중이다. 코스피 시장. 저점을 높여 나가고 있고 고점도 지금 낮춰져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하단 여기 2420 정도를 잘 지켜놔야 되겠고 241이죠.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상단 21선과 61선 121선의 저항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해내느냐. 이것이 관건이다 할 수 있겠고. 코스닥도 단기적으로 보면 여기 826 저점과 여기 대략 900라인의 박스권이 예상되는데 현재 돌파 저항선의 역할을 하고 있는 2평선을 갭으로 돌파해서 지금 시작했습니다. 자 코스피 0.33% 상승 중이구요. 코스닥 0.65% 상승 출발했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더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전일의 저항을 갭으로 뛰어넘었기 때문에 일단 872라인 이것을 안깨고 오늘 상승 지속되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 하겠고 코스피도 전일의 고점라인 여기를 얼마나 잘 돌파해내는지 여부 그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여기 라인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2430라인 정도는 훼손시키지 않고 조정을 받아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일이 3월의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윈도 드레싱 그리고 1,4분기 1,2,3 올해 1,4분기 마감하는 윈도 드레싱도 약간 있을 수 있었는데 전일 윈도 드레싱은 크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윈도 드레싱 때문에 인위적인 상승은 없었다.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오늘 장 윈도 드레싱 때문에 조정 나오고 이런 것은 없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됩니다. 외국인 현재 소폭매도로 시작했고요 선물은 플러스 567개약 정도 매수로 시작했네요. 프로그램매매 추이 보시게 되면 베이시스는 1.0으로 양호하나 현재 소폭순매도 중입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순매수로 바뀔 수 있는 수량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전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기관은 최근에 조금 사주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수세가 빨리 들어와 줘야 된다. 그것이 시급하다. 우리나라 반등 시도 강하게 놓으려면 기관 외국인의 강한 상승 동반 매수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오늘은 그동안 선물을 쭉 매도하던 부분 오늘은 장 초반이긴 합니다만 일단 매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콜옵션, 푸드옵션, 소폭매도 자 개별 종목들 한번 볼까요? 현대미포가 10만원대에서 강한 상승세가 나와야 되는데 또 밀리고 있네요. 자 98,000원대에 깨면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안 잡히고 있다. 그것이 주가가 자꾸 하락하고 있는 그리고 올라가도 자꾸 저항받는 그런 요인이 다 할 수 있겠는데 전일은 매수 3만주정도는 매수가 잡혔었네요. 그리고 추가 매수중인 SK, 하이닉스는 자 여기만 잘 지켜내면 된다. 8만원 초반 때문에 잘 지켜내면 되고 강한 상승 이후에 눌림목 조정 그리고 다시 재반등 나올 수 있는 이중바닥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정목들 대체적으로 보면 자 여기 내수주가 상당히 강하네요. 그죠? 호텔, 신라, 신세계 이런 부분들 어리운 상당히 강세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IT에 LG전자 강세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낙폭 좀 있었는데 오늘 조금 만회하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고 아 조선주가 안 좋습니다. 지금 조선주가 지금 추세가 막 무너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설주도 지금 좀 약세고요. 석유화학 비교적 강세 그리고 코스닥은 시중 상위 종목들 혼조세네. 그죠? 파라다이스가 그동안 낙폭이 좀 컸었는데 오늘 강한 상승세 자 나머지는 그만 그만합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일 종가권인 2445 라인 여기 잘 지켜주면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 시장 자 그리고 코스닥도 전일 종가권인 872 라인 잘 지키면서 조정 살짝 주고 재반등 시도 그렇게 나오면 시장 사항은 양호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외국인의 매수세가 빨리 좀 잡혀줘야 된다. 그것이 급습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순매수로는 아직까지 프로그램 현황 아직까지 순매수로는 돌아서지 못하고 있으나 비교적 베이시스 폭이 1포인트 권력이기 때문에 순매수로 돌아서실 수 있을 것 같다. 순매수로 돌아서면 더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첫째 거래일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잘 거래하시고요. 저는 또 오늘 장 마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